아빠 우리 먹어도 돼? 자 이제 먹어볼까? 김치 이쪽에다 볼까? 아빠는 궁사 사면서 아빠는 담 타? 내가 담을 타서 궁어 사먹거나 사랑한다고? 아빠는 담 타? 무슨 말이야? 난 이해를 한다 아빠는 담 타? 담을 타서 궁어 사먹고 오늘은 불금 돼지삼겹살 사왔지 돼지삼겹살 돼지는 게 28,900원 상금 반일 꺼야 부어주 choses 불금이라 Jiang수 쌀 맛 걸려 아저씨한테 다 썰어달라 그랬어 싫 것 같아 우와 맛있겠다 소리바 아, 뜨거워! 돼지가 마려. 아, 뜨거워! 물이 너무 쎈다. 잘라달리기 잘했다. 아빠, 이거 판 너무 편하지 않아? 완전 편하지. 원래 후라이튼 햄버거 같아. 아니, 그리고 목살을 먹을까 했는데 삼겹살이 기름이 많아서 근데 목살, 목살이 맛이 없잖아. 그치? 엄마! 호두패랑 삼겹살이 나지마. 같이 치즈 하는거야? 언제 먹고 있는거야? 나는 먹어볼게. 응. 근데 그야맛 재밌는거 같아. 미녀잖아, 미녀. 맛있겠다. 맛있어? 솔바크 토지수가 좋은데 그 모텔에서 컷트같은 거 받았잖아. 누가 이렇게 컷트같은 거 밑에다가 죽을거 같잖아. 그 장소라는 이름. 기억나? 응.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시즌수 얘기하는거야? 아니, 원. 아, 원. 근데 약간 답답한 드라마 쓰는 솔바크가 혼자 가거든? 재밌겠지? 필리핀 경사라고 하잖아. 맞아. 사로. 응, 맞아. 나 그런 장면이 좋았어. 그 시즌수 시작했는데? 아, 지금 사막까지 나왔어. 아빠 봤어? 아니, 아직 안봤어. 나 원문도 와 봤지. 아, 근데 완전하게 안 나와가지고 다 나오고 다 돼. 아빠 우리 먹어도 돼? 아, 이제 먹어볼까? 김치 이쪽에다 볼까? 네. 자, 김치도 구워지. 응. 응. 저 삼겹살에는 부은 금치가 빠질 수 없대. 응.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뜨거워. 와, 진짜 맛있어. 오늘은 막걸리 한잔 먹어야지. 불법이니까. 으아. 어, 까마자. 으아. 우리 동지도 달라고 그러네. 동지 안돼. 아빠먹고. 동지 안돼. 아빠 먹고. 마요네즈 육수 육수 아이스크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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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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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금반 다 먹을 것 같은데? 봐봐, 내가 걱정이 낫잖아 원래 얼마 먹는데? 아빠는 이제 황금반 사자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된다는거야 아주 나이스 난 황금반이면 600g이니까 식당가서 먹는 3인분 보다 많아 우리 중지가 먹고 싶어 식혔나 보다 중지가 먹고 싶었나보다 중지야 그러면 고기가 뜨거운데 아빠가 오늘 식혔다 줄게 기다려 아빨이 주면 안된다 애기 주면 안된다 애기 주면 수업 아빨이 주면 안된다 아빨이 주면 안 된다 맛있다 맛있다 아빠가 먹고 싶지 내가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넌 얼마나 맛있겠니 얘네도 달아 너무 푹 같아 얼마나 먹고 싶지 아빠 이거 먹고 있는거야 보여주려고 미안하지 나 중대 이거 줄게 조금 뜨거운데 야 씻고 먹어야지 야 씻고 먹어야지 이거 꿀꺼 생쫘어 꿀꺼 생쫘어 엄마의 감자ام 과즙이 다 먹었네 맛은 하루에 맛은 한잔 맛은 두개 맛있어 맛은 맛있게 먹었는지 경ители 한잔 막걸리 한잔 먹고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오늘도 과식했어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게 먹었네 어떻게 이렇게 싹 다 먹었냐? 중지가 놀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중지가 놀래는 것도 놀랬냐? 애 같아 애 그치? 엠프티 오빠 나 붕싸 사다 줘 중지되면 크게 못하겠지? 급한 일이 있나요? 아빠가 나를 위해 붕싸를 사다니려고 중지되면 크게 못하겠지? 중지되면 아빠 완전 수잇남이다 완전 수잇남이다 수잇남 내가 지금 바나나 먹고 있어서 발음이 이상하지만 아빠 붕싸 먹으면서 아빠는 담타? 그게 뭐야? 아빠는 붕싸 사면서 아빠는 담타? 내가 담을 타서 붕어 쌓아서 살아간다고? 아빠는 담타?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돼 아빠는 담타? 담을 타서 붕어 쌓아서 왜 이런 일이 있어? 깨끗하죠? 마이너스 있잖아 아빠 어디가? 아빠 공사 사고 담탈어 누구인가? 공사 사고 담탈어 누구인가? 공사 사고 담탈어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왔나 보다 엘리베이터 소리 들려 오늘 아빠 완전 과소비했어 사치 부렸어 왜? 아니야? 투플러스원도 아니야? 붕어 쌓고가 지난달까지 원플러스원이었는데 이번달부터 아무것도 없대 국화빵이 원플러스원이거든? 국화빵은 없냐고 말할 때 국화빵은 또 없대 그럼 아빠 세 개를 그냥 제가 돈 주고 사온거야? 난 아빠 완전 술 취했어 지금 와 아빠 완전 사치 부렸어 세 개 다 돈 낸 적 없잖아 응 수고했어 오늘 내가 진짜 제대로 쌌다 땡큐 집으로 일찍 둘 다 집으로 빌어ワード 날씨가 나씨가 무언가 아침에